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을 김현희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상승 흐름을 이뤄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단을 제한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는 이 12월달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연말 동안 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경희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이 양대 시장의 흐름이 좀 엇갈렸죠.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세를 어제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일단 뭐 FOMC의 금리나 가능성이 더 점쳐지면서 시장은 환영낼리로 시장 자체가 박스권을 상단 도입시키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갈 때 가주는 삼성전자가 돼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자체는 이전 앞전 고가 7만 3,600원을 어제도 돌파시켰다가 장 막판에는 주저앉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돌파시켰다가 장 막판에는 주저앉는 구조가 지금 자꾸 나타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수로 빠진다고 하면은 앞전 고가를 지금 현재는 2,536포인트 그 고가를 돌파시키는 파동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구조는 좀 긍정적인데 일단 뭐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나올 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를 중요시 보냐면 삼성전자는 시장의 중심 종목이면서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중치가 제일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1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 모멘텀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4분기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실망으로 이어질 거냐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7만 4천 원과 5천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는 구간이 그 구간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을 거기다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우리가 1월 15일 되면은 미국 대선의 초입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뉴스 데이터 보시면 바이든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전 트럼프 대통령 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지금 현재는 그 네포트 자료상 우리가 데이터상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우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5일 이후부터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위로 올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IRA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금 밀어붙이는 게 IRA 보조금을 다 삭제시켜버리겠다. 이런 압력을 좀 넣고 있는 구간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가 보조금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구간까지는 뭔가 시장에 좀 안 좋은 결과물이 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거의 역부위자, 부위자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어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과매수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 특히 오늘 저녁에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길입니다.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길 때문에 그만큼 좀 변동성이 나온다 가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나라 위클리 옵션만기 때문에 그때 월요일날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안정적인 모멘텀을 좀 찾아가는 관점에서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연말까지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래도 소극적인 태도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 현재 주도주 섹터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수납매,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섹터별로 수납매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 개별주 섹터들은 계속 수납을 돌립니다. 상한가 종목도 나타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한가 또 그 다음 다음에 또 어떤 구조를 또 만들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의 강의를 다른 강의로 또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상한가 이후에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잠시 후에 강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성경희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도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성경희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이후에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보다 자세하게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성우 하이텍도 나와 있고요. 또 미국의 양극제 공장 설립 본격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LG화학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엑스페릭스는 또 소재 사업 본격화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오름세를 보였는데 우선 오늘장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하이드로 리튬이 15% 넘는 시세를 보였고요. 엑스페릭스가 12%대, 성우 하이텍은 8% 넘는 상승을 주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인텔의 새로운 CPU가 등장하자마자 삼성전자가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노트북 신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하죠.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동행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또 출장 성과의 90%가 반도체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 주가로 살펴보면 장 초반 강한 시세를 보였다가 탄력은 다소 둔화되면서 0.27% 강법권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LG화학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설립을 본격화한다라고 하죠. 2027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해서 연간 120만 대분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6% 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한 모습을 봤는데 자동차 경기에 뚜렷한 회복세에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오늘 짠 기준으로 8%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정부가 리튬, 흑연, 니켈 등 핵심 광물과 또 자동차에 사용되는 히토 연구 자석 등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전 품목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15%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엑스페릭스가 자회사인 XAM이 소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짠 12%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짠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소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위치적으로는 우리가 파생과 연관된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우리가 선물 옵션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파악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지금 앞전에 7만 3천 4백 원짜리가 있잖아요. 이전에, 이전이다 가면 이쪽이죠. 지금 7월 달 고가, 이쪽 부분이 7만 3천 6백 원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보면 라인이 그려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삼성전자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이 지금 1월 달 초에 실적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확인되기까지는 이 7만 4천 원, 5천 원은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 지난 분기 보면은 6천억 대, 6천억 대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지난 이전 분기, 이전 분기로 따지면 작년 분기입니다. 작년 분기보다 거의 뭐 10분의 1토와 90% 이상 감소세가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본다면요. 지금 이전 차트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돼 있어요. 현재. 앞전 고가를 돌파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종가상으로는 내려놓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자리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려면은 종가상으로 3일 동안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7만 3천 6백 원 위에서 버텨야 된다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틀 동안 돌파를 못 시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구간에도 돌파 확인이 안 된다 가면은. 다음 주에는 다시 7만 2천 원이나 7만 1천 원대까지는 한 번 주저앉는 구조가 한 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시장이라는 갈 때 가져야 되는데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실망 매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월 초에 실적 발표 모멘텀과 1월 달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유장의 이재용 회장님의 법률 리스크 우리가 결심 공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에 1월 달에 아직 기약은 지금 잡혀 있지 않는데요. 1월 초에 1월 달에 그 결심 공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판까지 뭔가 법률적인 리스크가 피해간다 가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는 7만 7, 8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조성되겠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이 삼성전자를, 저 같으면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저는 매수 안 합니다. 왜? 네버리지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같은 100만 원을 투자를 해도 삼성전자에 100만 원을 넣는 것보다 부품단, 요즘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반도체 소부장 부품단들은 상승세가 유지됐었습니다. 그러면 네버리지 자체가 7%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른 반도체 소부장애들은 30%에서 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느니, 저 같으면 차라리 반도체 부품단으로 이동해서 그걸 내 종목으로 만들어서 이 30%의 수익률을 더 올리겠다. 이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우선 제일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강사님 또 궁금한 게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성어 하이텍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의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부품단들도 어느 정도 몇 종목 정도는 순환은 도는데, 완전히 부품단들이 순환이 안 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공업이나 나라 MMD나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오히려 바닥에서 그냥 기우고 다녀요. 오히려 기아차, 현대차는 수급이 더 좋습니다. 우량주로서. 그러니까 완성차들은 가는데 부품단 애들은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성어 하이텍도 조금 피를 받아서 상세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수혜를 임다 가면 이 종목도 충분히 상세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차트 분석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이전에 금년 6월달, 7월달에서 상승세가 급하게 나왔어요. 8천원에서 1만 6천원까지 거의 100% 이상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그냥 시창창 하락세가 유지됐습니다.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원위치 시켜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1만 6천원대까지 당긴 물량을 보세요. 이 대량 거래 물량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바닥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이벤트를 지금 기다리는데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오늘은 추경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월요일날 오히려 21선 지지력이 확인된다고 하면 21선에서 살포시 담궈서요. 여기 121선 1만원까지는 상단이 보입니다. 상단까지는 갑니다. 가긴 가는데 이 구조 9천원 이상에서는 따라잡지 마시고 눌림구조에서 항상 받으세요. 눌림구조. 이 작은 장대 양봉입니다.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겨우 11%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1선 눌림구조가 만들어지면 N자 파동으로 다시 9,500원과 많은 구간에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 같으니까요. 이 종목은 눌림구조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우 하이특은 지금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21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신 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LG화학 좀 이야기를 짚어볼까 합니다. 양극제 공장 설립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좀 힘을 받았는데요. LG화학은 저희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스나 거의 바닷궁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면 에코프로 관련주 종목들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 어떻게 보면 숙대팟이 된 상황이잖아요. 바닷궁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 이 종목도 8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반토막 났어요. 완전히 주가를 반토막 내기가 쉽지가 않는데 우량주를 이렇게 반토막 냈다는 것은 공매도가 심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매도가 완전히 시행된 건 아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에코 배터리 회사나 전기차 관련주 종목들도 쉽게 힘을 붙이고 못 쓰는 구간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40만 원대면 지금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가격 자체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61선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2평선을 볼 때는 21선이 61선을 상향 돌파시키고 현재 캔들이 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21선과 61선 딱 머리를 현재 캔들이 받고 있어요. 그럼 월요일이 중요하겠죠. 다시 캔들이 주저앉는지 아니면 현재가 캔들이 위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당연히 21선, 61선을 당연히 상향 돌파시켜주면서 정별로 돌아서겠죠. 그러면 수급상 더 좋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55만 원까지는 한 번 열릴 수 있는 구간은 한 번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55만 원까지 가면 겨우 10% 수익 보려고 이 종목을 담겠냐. 저는 안 담습니다. 솔직히 안 담아요. 왜? 우량주 시대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먹어봤자 5%, 10% 먹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에이지약보다는 중저가, 소용주 또는 중저가 개별주 이런 종목군들이 20, 30%의 수익률이 더 달성하기에는 더 빠른 구간의 순환매가 더 빨리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굳이 매수를 잡는다고 하면 월요일날 21선 지지력이 확인된 이후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월요일장에서의 주가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리튬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아까 잠깐 봤을 때 22일날 전환사체가 나올 예정입니다. 전환사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환사체가 나올 구간에 딱 접어대면요. 어떻게 알고 그 주가관리가 좀 들어갈 구간이 또 만들어져요. 우도적인지 아니면 자발적인지 몰라도요. 이게 좀 주가관리가 좀 들어갔는데 오늘 대량거리에 나온 건 좋습니다. 하지만 리튬 가격이 지금 미국에서는 좀 순환매가 좀 강해서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좀 상세가 나타났는데요. 아직 중국 시장은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제가 아침에 저기 뉴스 데이터를 한번 더 드셔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반짝으로 설정을 하시고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설정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더 하락세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보시면 내년 네포트 자료도 보시면 전기차 판매량이 25% 이상 감소할 거라고 예측 네포트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리튬 가격은 수요가 공급은 계속되는데 수요가 많지 않는다고 하면 가격이 하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도 지금 현재는 단기간에 반짝 치고 들어가는 관점은 괜찮아요. 왜 장대봉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거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눌림목 관점은 괜찮지만 추세적인 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내년에 1분기하고 2분기 때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실적 발표 확인하시고 가세요. 실적 발표. 특히 적자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가세요. 적자 나오기 전까지는 진입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자 나오고 그 현재가에 어느 정도 박살을 냈는지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적자 나오면 점심적 적자 폭이 축소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전략을 짜는 게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겠냐. 이 관점입니다. 실적부터 확인을 하고 관심을 갖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엑스페릭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엑스페릭스죠? 네. 예. 엑스페릭스인데요. 근데 왜 안 나오지? 엑스페릭스가 이 자회사가 소재 사업에 본격화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종목은 정치인맥 관련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정책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패턴상은 괜찮아요. 괜찮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현재 가격에 이 파동이 보시면 현재 파동이 언제부터 출발했냐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여기 보시면 3천원부터 출발한 가격이 7천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몇 프로가 올라왔습니까? 100% 이상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개인 투자가들이 100% 이상 올라왔다고 추격매수 때렸다가는 오히려 하단 61선까지 늘림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정책 관련주이면서 인맥 관련주로 통용되고 또 이민관, 이민 관련주예요. 우리가 이제 이민정보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가치는 좋아요, 기업적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단가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이 막무가내로 투입해서 추가매수 잡고 막 추격매수 잡고 이 단가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21선이 현재 5,600원에 있습니다. 5,400원. 무조건 한 번 급등 나왔다가 주저앉을 때는 21선에 한 번 치고 들어가는 파워는 괜찮아요. 대신 21선이 붕괴되면 얘는 아웃이에요. 우리가 급등주의 매매는 21선 붕괴되면 걔는 버려야 됩니다. 물타기도 하시면 안 돼요. 100% 이상 나온 종목들은 만약에 종합지수가 여기서 50포인트든 100포인트든 만약에 하나 주저앉는다 가면 이런 종목들이 반토막 나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1.8%나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은 근처도 가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계좌를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황 이야기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성경희 강사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상한가 참 좋죠. 잡을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 잡기가 어렵죠. 로망이죠. 개인 투자가 돼. 내가 사면 상한가 가기를 바라는 게. 그렇죠. 그렇다면 상한가를 못 잡았다면 그 상한가 이후에 매매 전략도 궁금한데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상한가를 치고 제가 상한가 기법에 대해서 몇 강의로 나눠서 지금 이 시간에 계속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응용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상한가 치고 나면 다다음 날 눌림목을 잘 치고 들어가거든요. 수행도 괜찮고. 이런 종목분들은 오늘 지금 강의하는 것은 상한가가 들어가고 은봉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양봉 나올 수도 있고. 대신 은봉 3개. 은봉 3개.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양봉. 그렇죠. 많은 걸 여기 터득하신 것 같은데요. 뭔가 봅니다. 은봉이 3개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 치고 들어가자. 그냥 공식처럼. 공식처럼 생각하시고 대신 이평선의 각도는 봐야 됩니다. 대신 이평선의 각도를 보고 치고 들어가야지. 이평선이 완전 꺾여 있는데 치고 들어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내년 1월달, 2월달까지는 적어도 개별주 순환장세는 계속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갖고 매매하느니 기본적으로 돈 100만 원을 갖고라도 개별주 종목으로 응용력 전략을 세워서 조금 더 3%든 5%든 7%든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부 자료로 갖고 왔기 때문에요. 이 시간을 좀 집중해서 좀 들으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가실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차트를 보시면 기본 차트는 상한가입니다. 이게 25%, 30% 그냥 기준봉이 아니에요. 무조건 상한가. 기준은 상한가. 기준봉이 상한가다는 거. 이 상한가가 들어갔으면요. 그 다음날 양봉이 생성되는 종목의 패턴도 있을 거고 은봉이 생성되는 종목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대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은봉이 3개 정도. 3개. 여기서 중간에 양봉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양봉이 딱 생성됐으면 다시 은봉이 3개. 중간에 또 양봉이 생성되면 또 다시 은봉이 3개. 중간에 낄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 패턴 자체가 여기서 양봉이 하나 딱 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다시 은봉 3개가 연결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대신 은봉 3개가 연결되고 그 다음날 양봉이 생성되면 상승 터닝에서 다시 한번 앞쪽 고가까지 또는 N자 파동으로 올리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했죠. 상한가 기준봉이다. 그리고 3일 연속 은봉 발생이다. 그리고 연속 은봉 발생 후 3일 연속입니다. 이틀 연속도 안 돼요. 무조건 3일 연속. 그리고 양봉 발생하면 그때 치고 들어간 전략인데.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고 어떤 전략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여러분들하고 공부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은 깨끗한 나라입니다. 차트도 깨끗하죠. 그렇죠? 깨끗한 나라인데. 여기 보시면 양봉이 생성됐습니다. 상한가. 그러면 제가 중간에 양봉이 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은봉 3개입니다. 은봉이 하나 나왔는데 중간에 양봉이 하나 꼈어요. 그리고 은봉이 나왔는데 또 양봉이 꼈습니다. 그리고 은봉이 3개 연속적으로. 여기서 은봉이 3개 연속적으로 나온 이후에 양봉이 생성되면 그때 치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때 치고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네 가지 패턴을 제가 항상 세력주의 네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공부시켜드렸습니다. 이 캔들의 중심봉에다 하나 딱 선을 끄으세요. 상한가 기준봉에 중심 라인에다 선을 딱 끄으면 그 라인하고 겹치는 자리고 21선도 밑에서 받치는 구간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다 조합되죠. 우리가 정비워라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딱 치고 들어갔을 때 은봉 3개에 들어갔더니 양봉에 발생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언저리까지 치고 올라가는 파동으로 연결됐다는 거. 이게 한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부시켜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 종목 제가 통계를 냅니다. 이런 패턴은 어떤 종목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종목에도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패턴이 어느 정도의 통계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요. 이 패턴이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접목됐을 때 그래도 승률이 70, 80% 이상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와서 제가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패턴이 있는가 하면요. 다음 패턴 한번 볼게요. 다음 패턴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딱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은봉이 하나, 두 개, 세 개 나왔는데 양봉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패스. 계속 은봉이 세 개 연결되고 양봉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봉이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여기서 진입하면 안 먹어도 5%, 7%, 10%짜리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종목은 추세적인 입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시장은 뺑뺑이로 빠른 순환매가 빨라지거든요. 상한가 들어갔다가도 그 다음 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부로 오히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은봉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접목을 시켜보면 이전에 이 기준봉의 시가자리에 선화나 끄워놓고 그러면 손절성이 명확하겠죠. 100%는 없으니까 그래도 통계적으로 7, 80% 이상은 확률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여기 상한가 명백하게 이 시가가 깨지면 손절친다, 쳐낸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720원까지 갔으면 그래도 10% 이상짜리의 수익률은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혹시? 앵커님. 네. 은봉 3개, 양봉 1.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신라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 다음 날 눌림캔들이. 그리고 은봉이 생깁니다. 2개, 3개 생겼는데 양봉이 안 보입니다. 그럼 다시 양봉 3개를 접근해야겠죠.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고 양봉이 발생하는지 안 나는지 그 다음 날 째려보는 겁니다. 장중에. 그러면 양봉이 발생했네. 그럼 여기서 한 주라도 체크를 해서 진입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그럼 이런 종목에 제가 통계를 낸 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한 주라도 매매를 해가지고 통계를 낸 거하고 느낌이 틀릴 거예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상한가에 라인 하나만 딱 꼽아보세요. 이건 상한가이기 때문에 라인 하나 딱 꼽아보세요. 위에서 출발했잖아요. 아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출발. 이 눌림이 상한가 다음 날 눌림이 아래에서 출발하면 중심에다 선을 끄어야 되고요. 상한가 다음 날 위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이 기준선 자체를 상한가에 종가, 고가에다가 딱 선을 하나 끄어놓고 이 라인이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양봉이 발생했다고 하면 5,500원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7,000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럼 20, 30%의 수익률이 또 한 번 달성할 수 있겠죠. 뭐 20, 30% 다 안 드셔도 돼요. 그냥 5%, 10%든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한 주든 열 주든 매매 전략을 세워서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냅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패턴 보시면요. 이 종목을 보면 한농화성입니다. 이 종목은 나인이 상한가가 딱 들어갔죠. 그리고 똑같이 위에서 출발했는데 은봉이 어디서 생겨요? 그 다음 날부터 은봉 3개가 하나, 둘, 3개. 3개가 딱 완성됐죠. 완성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3개 됐으니까. 3개 딱 되니까 양봉이 딱 발생했습니다. 양봉이 발생했으면 치고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한 번 위로 거의 19,000원, 2만 원대까지. 그러면 20, 30%의 수익률이 또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거 제일 이유는 없어요. 그냥 수학 공식이다. 은봉 3개의 양봉 그려진 거. 기준은 상한가가 나왔다. 그럼 니꼴 수익.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100%는 없다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냥 제가 했을 때 그래도 70, 80%의 수익률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공개를 했으니까요. 이걸 당장 내일부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전략을 한 번 세워보면 되겠죠. 흥아의 운입니다. 흥아의 운입니다. 여기에 상한가가 하나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봉 3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3개인데 양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3개를 만듭니다. 하나, 둘, 3개. 이거 한 3개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이 딱 나왔죠. 그러면 양봉 때 살포시 또 한 주든 두 주든 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날부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 압종 고가까지 치고 1900원짜리가 거의 2800원 때까지 올린 우파동이면 몇 프로입니까? 거의 30, 40%의 수익률이 달성합니다. 이걸 추세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추세에서 끊지지 압종 고가에서 얻어 마실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저런 패턴의 은봉 3개의 양봉 하나 만들어졌으면 5%든 10%든 수익률을 챙기는 관점. 이렇게 전략을 짠다 가면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수익률도 달성할 수 있고 종목을 뺑뺑이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은봉 3개의 양봉 하나. 그리고 상한가 기준.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명시하고 전략을 짜시면 문제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이냐면요. 이제 기준봉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상한가 기준봉 해서 은봉 3개의 양봉 하나. 그리고 수익 이 구조처럼요. 모든 건 기초부터 닦아야 돼요. 모든 건 기준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준봉이라는 것은 항상 제가 이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급등주는 기준봉이 없이 출발 안 합니다. 어떤 급등주라도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출발을 합니다. 이 기준봉이 완성되면요. 이 기준에 중심가를 하나 설정합니다. 무조건 중심가는 설정해야 돼요.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중심가를 붕괴시키는지 안 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날짜가 틀려집니다. 중심을 지지하면 빨라요. 올라가는 상승 확률이 빨라지고요. 물론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20일 대롱대롱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대봉 세웁니다.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20, 30%의 수익을 준다는 거. 그게 장점이에요. 그럼 이 기준봉을 가지고 네 가지 패턴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이거 네 가지 패턴은 꼭 눈도장을 찍어놓으세요. A 패턴은 A급 조정이라고 했죠. 제일 빠릅니다. 가격 조정, 시간 조정 없이 빨리빨리 찌끔찌끔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다음 파동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왼쪽 같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종가상으로 보시면 이 눌림파동이 나옵니다. 이 눌림파동이 장중에는 몸통으로 빠집니다. 어디까지? 3분의 1선까지, 이 기준봉의 3분의 1, 3분의 1까지만 빠졌다가 장 막판에는 여기 기준봉의 종가를 올려놓습니다. 꼬리를 올려놔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패턴은 종가상으로 올려놓는다 세력이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패턴으로 다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N자 파동으로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다음 패턴 볼게요. 이 다음 패턴 보시면 이 패턴은 네 가지 패턴, 두 가지 패턴인데요. 이 패턴하고 이 패턴의 차이점은 3분의 1에서 조정받냐? 아니면 중심까지 내려왔다가 N자 파동으로 가냐? 이 두 가지를 명시하면 돼요. 기준봉의 3분의 1이냐, 중심가냐? 대신 중심가가 무조건 깨지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봉이 발생했을 때 중심가에서 지지한다고 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양봉이 발생했을 때 U자 패턴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완성됐다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는데 은봉인데 3분의 1에서 지지받네? 그러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양봉이 생성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조건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조건은 대량 거래 장대 양봉 거리량 1000% 이상 그리고 거래대금 500억 이상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핫 이슈가 부각됐는지 양봉 세웠으면 어떤 이슈로 이 양봉을 세웠는지 그 여부를 꼭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검색어에다 포탈에 들어가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 한식선을 치고 들어가서 어떤 뉴스 기사로 양봉을 뽑았는지 그걸 꼭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다음 패턴을 보시면 이런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가지 패턴을 공부했으니까 네 가지 패턴을 공부를 해봐야겠죠. 이 고형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의료 노봇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술용 노봇.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형인데 이 종목이 여기서 은봉이 맞았습니다. 은봉 맞고 지지부진하게 은봉의 저가를 안 깬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을 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날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이날 지지부진하게 한 달 반 정도로 밑에 하단에서 깨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을 어떤 구조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냐면 이전의 고가 부분입니다. 이전의 고가 14,000원 초반. 이전의 고가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날 다음 날 갭이 이전 고가에서 출발하면 개는 바로 양봉으로 뽑을 확률이 더 커져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디서 치고 들어가냐. 여기 14,000원 시가에서 바로 치고 들어간 전략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날 상한가,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세 종목이든 네 종목이든 차트를 딱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전 고가 부분에다가 라인 하나 딱 걸어놓고요. 그 종목에다가 어떤 애가 시가 위에서 출발하는지 체크해서 거기서 출발한다고 하면 치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전략을 짠다고 하면 이렇게 다음 날도 거의 20% 이상짜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 수익률도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안 해보고요. 3명만 들어서는 이해는 하는데 안 해보면 모릅니다. 한 주 갖고 깨진다고 해서 예를 들면 15,000원 가지고 깨진다고 해서 이게 다 거들나지는 않잖아요. 몇백 원 손실, 계속 그 자금 갖고 계속 연습 삼아 계속 해보면 이게 빨라져요. 익힘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패턴 보시면요. 이제 Snet이라는 종목입니다. Snet은 스마트 싱스, 삼성전자의 스마트 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전에 저항대를 도입하시켰어요. 이전에 저항대를 도입하시켰으면요. 언제 매수를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보면 이 종목은 밑고리가 달리고 아래고리, 윗고리가 계속해서 윗고리가 달려요. 윗고리가 달린다는 것은 제가 윗고리 변동성에 대해서, 윗고리 캔들에 대해서도 공부시켜드렸습니다. 캔들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저점이 높아지거나 거기서 수련 과정 걸치면요. 세력들이 개인 물량만 그냥 털어내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양봉을 뽑게 돼 있어요. 그것도 확률이 되게 셉니다. 그러면 이전 종목은 이전 고가를 도입하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21선을 타는 구간에서 여기서 윗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1선을 여기서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크지는 않지만 4,500원에서 어디까지 올렸죠? 5,000원대까지 올리는 파동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매 전략으로 짜요. 여기서 왜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요. 여기에 윗고리 캔들이 여기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나는 여기서 저점을 완성했어. 그리고 매접 다 완수했어. 이제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저점 높이면서 올라갈 거야.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전략을 또 계속해서 짜봐야겠죠. 그리고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강의를 해줬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죠. 그 다음 날 대량 거래 운복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매매 전략을 짜는 것까지 제가 세심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밀하게 공부시켜드렸는데 이 종목은 그 다음 날이죠. 상한가 다음 날 운복 그러면 3일째 되는 날, 이틀째죠. 이틀째 조정되는 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치고 들어가서 이도 4,000원에서 4,700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이런 패턴이 제가 제 강의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연습을 계속하시면요. 이런 종목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치지 말라게도 본인 스스로가 매매하게 돼 있다고요. 제가 이런 매매 기법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매매 기법을. 그런데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기법을 계속 응용. 그런데 이걸 추세로 가져가면 안 돼요. 절대. 추세로 가는 전략이 아니라 당일에 치고 빠지는 전략 또는 1박 2일짜리 코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걸 추세로 가야지, 이걸 추세로 간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3,000원, 2,700원짜리가 거의 4,700원까지 올라왔으면 거의 70% 정도는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은 근처에 가시면 안 되고 단기적인 입장에서 매매 전략을 사서 수익만 달성하고 그냥 빠져나오고 버리자. 이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패턴 보시면 핫네트입니다. 핫네트는 최근에 14일과 15일 날 우리나라 광화문 쪽에서 디지털 화폐 전략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컨설턴스. 그러면 핫네트가 여기서 기준봉이 하나 만들어졌죠. 기준봉이 한번 만들어지고 기준봉의 시가를 붕괴하면 언제 21선을 탈래? 그것만 짜려보세요. 그러면 쉽게 보입니다. 그 종목만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추적해가요. 그러면 21선은 언제 탈래? 여기서 21선 타잖아요. 그 다음에 21선은 안 붕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여기서 매집을 끝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본 마인드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하단에서 윗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매집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1선 타고 올라가는 파동이 여기서 의사파동으로 그냥 날려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14% 정도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패턴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어서 삼다 하면 개별주 순환 장세에서 충분히 수익률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은봉 세계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실 수 있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계속해서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리뷰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에이스테크가 상승률이 16%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에이스테크는 어떻게 보면 통신 관련주잖아요. 5G, 6G 이쪽 관련주인데, 쿠라이나 관련주까지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종목을 설정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설정한 이유는 기준봉이 생성된 종목 아니면 저는 선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야 주가가 종합주식시장이 살짝 주저앉아도 이런 종목은 빨리 올라올 수가 있어요.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또 살 때예요. 또 한 번 또 살 때입니다. 왜? 기준봉이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후니마라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나는 한 번 더 가겠다. 여기 120에서 돌파 한번 시작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기준봉이 하나 완성됐어요. 대량거래 기준봉입니다. 대량거래 기준봉이 완성되고 지지부진하게 거의 한 달 반을 기어다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를 응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응집. 그러니까 힘의 원리를 계속해서 사서 모은다, 세력들이.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질려버리잖아요. 5%에 3%에 수익 줬는데 털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내가 5%, 3%에 버텨보자. 이게 안 되거든요.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투자가들 마인드 자체가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 털이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에 이 구간에서 또 장대 기준봉을 하나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대량거래지만 물량이 나온 게 없어요.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세력들의 패턴 자체는요. 개인들의 물량 털기를 기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기간으로. 여기서도 기간으로 가고 지금 현재도 4일째 기간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2300원과 2500원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성립됐다고 보거든요. 왜 여기 갭이 지금 있는 구간인데요. 유상주자 곤리락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치면서 주가 관리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번 더 올리기 위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5일 전에 기준봉 하나 만들어놓고 대롱대롱 매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 종목 더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심택 홀딩스의 상승률이 38%를 넘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정치 인맥주 관련주거든요. 정치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더 올라갈 줄 알고 덤볐는데 오히려 낙향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아래에서 출발하는 종목군을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 같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위에 있으니까 수급이 좋잖아요. 수급이 좋으면 따라 붙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타야 되나 이런 생각만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개인 투자가분들이 손절 단가도 못 치고 이 평선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고요. 왜? 2,5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항상 이 종목은 다 내년 4, 5일 총선까지는 순환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눌림대 받으시라는 거예요. 눌림대. 어느 정도 눌림대 받는다고 하면 대략 만약에 하나요. 여기 3,200원대 눌렀을 때 이 구간에서 붕괴되지 않는 구간이 3일 코스로 딱 붕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눌림대 받는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이 4,000원대까지는 한 번 올리는 파동으로 연결될 겁니다. 네, 지금 당장 쫓아가긴 어렵고요. 조정을 준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아래에서 출발하는 종목일까요? 네. 네, 어떤 종목일지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 종목은 앞전에는 알리페이, 애플페이 관련 주의의 기대감에 이어서 상승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이제는 알리페이 이쪽을 통해서 상승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알리페이가 지금 NFC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허용이 되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카드 가맹점점은 통신 단막이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정보통신이 수혜가, 수혜의 기대감이 있어요. 그럼 그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더 상승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 분석은 그냥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생각만 합니다. 그냥 기술적 분석, 장대 양봉, 윗골이 달린 캔들이 달렸는지 아니면 장대 양봉이 나왔는지 상한가가 그려져 있는지 그것만 판단하고 기준점을 거기다 성집하고 매매 전략을 그렇게 짜는데요.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간 하락세가 강했어요. 이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월 달에 시세가 한번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7, 8천 원대에서 거의 1만 8천 원대까지 두 번에 걸쳐가지고 N차 파동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현재 올리면서도 물량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하락시키면서는 더욱더 물량이 없습니다. 하락시켰으면 대량 물량이 빠지면 이 종목은 끝난 종목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느 정도 2차 시세를 만들기 위한 게임이 한번 진행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저한테 대물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서 최근에 2주 전에 장대 양봉이 하나 딱 나왔어요. 물론 알리페이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기대는 현재 이 장대 양봉 윗꼬리 캔들입니다. 20% 이상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24%짜리입니다. 윗꼬리 꼬리로 흔들어놨다는 거예요. 이전에 매물을 확인하기 위한 게임, 이쪽에 매물 있잖아요. 이쪽에 과거, 과거 지지대가 형성된 자리, 계속 놀았던 자리. 그러면 이걸 매물로 확인했기 때문에 대량 거래, 이쪽 매물을 다 쓸어 담았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거기다 다 던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력들은 다 받아갔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 평선의 각도를 보면요. 여기에 이 평선의 각도가 어떤 구조가 만들어있냐면요. 지금 현재 21선에 바짝 다가서 있어요. 21선을 지지할까, 말까. 하단에 21선 노란색입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이 21선을 3일째 지지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21선을 지지받는다는 것은요. 여기서 N자 파동으로 다시 한번 돌리겠다는 의지가, 이 꼬리 한번 잡으러 가겠다는 의지가 좀 표출될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으로 전략을 한번 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희 전문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매매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흐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오늘의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강의는 상한가 이후에 매매하는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 강의 내용 청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성경희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